해피풀스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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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늘의 게임은 파피플레이 타임 챕터2입니다.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거미줄에 걸린 파리야? 내가 얘가 이제 거미인가 보다. 저 핑크 제가 움찔움찔하네요. 선바님 손조작법을 안타고 있었죠? 아 여기도 그거 하나? 까먹었죠. 제 30년 인생중에 파피 손조작한건 1시간밖에 안되기 때문에 어우 깜짝이야. 얜가보다.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. 이거 아니야? 플라스틱 플라스틱. 거무거무. 무서운데? 애초에 광고들 좀 무섭게 만들었네. new momi long legs. from playtime. 어? 오른쪽에 이상한 소리 들렸는데? what's the time? playtime! 굿 Sir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. 거미가 줄을 만 strand catches. 대통령이 포기할 순 없어 프리듬 그래도 인트로 잘 만들었다 느낌 있다 그죠? 무섭진 않지만 어 그때 요거 열었는데 없어진건가? 소리가 이어집니다 허기영이 뛰어오다가 허기영 빠졌잖아 그죠? 어 열린다 어 이쪽인가? 허기영 어 귀여워 그죠? 잘 만들었어 그래서 그 어? 여긴가? 이 방인가? 엘리엇 루드윅 아 또 당겼어 어 문꼬리가 가운데 있네요 이 문은? 굉장히 특이한 문이네요 그럼 어떻게 여는거지? 오오? 이쪽으로 가면 되요? 자꾸 귀에다 내가 누가 속삭여 사다리 이쪽으로 사다리 돌아와 잡았으면은 이쪽으로 왔으면 좋겠는데? 아 요걸 잡으면 되요? 그다음에 이렇게 날아가면 되나? 오오오 오오오 오오 오 article 스파이더맨 800 스윙을 하면 되는구나 프레스 히어 안아주세요 안아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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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들어가는게 길인가봐요 잘 치웠고 오케이 열렸고 열쇠가? 열쇠 왜이렇게 커? 깜짝이야 머리통이 있어 이 열쇠가 엘리엇 방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겠죠 열린다 느낌이 변했어 약간 정통 공포게임 집으로 들어왔는데 이 방은 누구 방일까 잼민 그림인데 이거 허기랑 여기 뭐라 쓴거죠? 핑크허기형은 이름이 뭐죠? 아 키씨 키씨네 키씨랑 나 얘가 그린거다 얘가 그린 그림이고 허기허기 빠삐 아 이거 팬이 보낸건가? 여기 장난감 회사에 보낸 저 팬하트인가 보다 그쵸? 자 이거 떼내고 이쪽으로 넘어가면 되나? 열린 길로 이거 딱 쫓아오기 좋은데? 이 뒤에 너무 좋아가지고 약간 아쉬울정도인데요 안 쫓아오는게 하이 파이파이브 어? 어 뽀삐다 나 그냥 파이파이브 여기 너 근데 어떻게 돌아다니는거야? 이거 눌러달라고? 이거 어떻게 하는거였지? 이거 뭐 연결하면은 아 여긴가? 여기다가 뭐야 안 멈춰 이거 뭐 어떻게 연결하면은 이렇게 아 이렇게 이런식으로 감는건가? 어 됐다 됐다 아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나? 아 아 발은 계속 쭉쭉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쳐야되나? 어 된건가? 어 박수쳐주네요 땡큐 뽀삐 풀어줘서 고맙대요 갇혀있었대 어? 뭐 준대 뭘 뭘 주는거죠? 같이 나가재 오케이 나가자 일단 올라가기만 하면은 제가 나가는 코드를 안다고 같이 나가자는데 아니 날 좀 올려 보내줘야 되는거 아니니? 아니 그게 아니라 뭐 아니 그게 아니라 못가 아니 나도 가고 싶은데 못가는거잖아 어? 이렇게 가면 되나? 으어어어어 어K 어? 이정으로 올라가면 되나? 어 열 받게 하네? 못가가지구 어쩌지? 하고있는데 안 request 빠삐아 어? 나는 못가는데 아니 나는 거기 못들어가 아니 너처럼 조그만 인형이 아니야 나는 아니 배려심이 없네 빠삐야 저기 나 어떻게 들어가? 빠삐야 진짜 너무하다 너 뭐야 쟤 이쪽으로 해서 따라가야 되나? 언제 이런게 생겼죠? 빠삐 플레이 타임 여기 완전 뚫려가지고 귀신 나오기 전에 1데스 아 잠깐만 이거 아닌거 같은데? 아아아아 대충 알 것 같다 아 이제 진짜 알아 이제 진짜 알아 하나 내보내고 그냥 타 그냥 타면 알아서 여기까지 가거든요 여기서 놔 왔죠 왔죠? 어 도착했죠? 빠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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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거미가 잡아갔다 빠삐는 착한 인형인가? 쫓아가야 되나? 빠삐 구해줄게!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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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끄럼틀이야? 오우 오우 와우 재밌겠다 근데 여기 미끄럼틀이 장난 아닌데? 아 여기 또 이거 해야 되나? 나 이거 너무 싫어 이 그랩 장난 너무 재미없어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걸고 어어 풀렸어 왜 이렇게 금방 풀려? 어? 아 이게 닿으면 저기서 차단선이 올라오는구나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아니요 아 바로 풀려 여기서 여기서 걸고 이러면 여기가 되네? 뭐야 그럼 이렇게 하면 되는 거 맞잖아 아 기둥도 다 이어야 된다고요? 근데 기둥에 닿으면 바로 차단 바가 올라오는데 어 왜 왼쪽 눈에서 눈물이 나지? 왜 나 울고 있지? 어 왼쪽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나요 어라? 어째서 눈물이 이 기둥에 뭔가 슬픈 사연이 있는 건가? 왼쪽 눈에서만 눈물이 나네? 네 어 이렇게 걸고 이렇게 걸고 여기서 아 세상에서 제일 힘들었다 귀신 나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화나 무섭다 이제 어? 내 손 가져갔어 오른손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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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나왔네? 이거 줘 저요 저요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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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좀 먹어라 너무 말랐다 잘가요 게임 스테이션 가서 게임하자는데 아 근데 진짜 너무 안 무서웠게 생겨가지고 하나도 안 무서운데 어떡하지 슬라이 타임 여기가 게임 스테이션? 오 멋있다 오 기차도 있어 웨꺼웨기 와 이건 뭐하는 데일까 망치로 두들기고 있는데 절친인가 보다 안녕하세요 키스이다 키스 종이판에다가 어떻게 녹음기를 해놨지? 출발 이건 아직 안되나? 아 세 개가 있대 다 이 자리만 남아있고 아 여기로 내려오라고 뮤지컬 메모리 어디 보자 여긴 뭐하는 데일까 기억력 테스트하는 곳은 아니겠죠? 오 또 또 또 오 또 굴로 들어왔어요 거미굴 아니야 여기? 거미가 쫓아오나? 안녕하세요 어 켜졌다 불 음 이런 방이구나 삐 비디오 비디오 챙겨 어 그리고 요건 뭐죠? 피인가? 물인가? 물인가? 뽑기? 가차? 그 다음에 이걸 눌러? 내가 뭐하는건지 모르겠네 뭐하는 곳이야 여기 아 파이프를 연결을 해줘야 다음에 진행이 되는건가? 자 자 어 여기 넘어가서 오오 저거 뭐야? 헉? 손바닥 바베큐? 그 아파트 앞에 트럭에서 파는 그 치킨 같은데? 그 아파트 앞에 트럭에서 파는 그 치킨 같은데? 손바닥이 이렇게 오고? 아아 내꺼 하나 받으려고 지금 한 손이 없어가지고 하나 받으려고 지금 주문하는건가? 와 공장에서 바로 가져와? 헉 어 이건 또 뭐야 아 페인트가 없어요 페인트를 또 갖다 줘야겠네 어 여깄다 페인트를 여기다 넣어주면 되는건가? 일로와 어 여기 들어가 오케이 됐나 그럼? 자 손을 만드는 중 아 초록색 손 싫은데 빨간색 손 아닌가 원래? 아 공장 과정이 근데 좀 더럽다 이거 소비자보험 신고해야겠다 이런걸 팔았단 말이야 애들한테? 대충 만들어가지고 너 나의 오른손이 되어라 뭐야 이거 왜 못 가져가 아 손바닥만 있어서 끼는 행동이 안되는건가? 어 어 잠깐만 나 이거 저거 하나 있는데 어 이거 어떻게 쓰는거지? 비디오 이거 어떻게 쓰는거죠? 네 이 키 눌러봤죠 어 되네 여기다 그냥 생으로 누르는거네 안 눌렀었나봐요 죄송합니다 부르쳐서 죄송합니다 어 아 초록색은 전기를 10초동안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손이네 전기손이네 아니 그런거 모르겠고 귀신이나 나오라고 어 그램 놀이 말고 오 좋은거 알겠는데 이거 끼는 법을 알려줘야될거 아니야 아니 이게 좋은건지는 알겠는데 어 2 누르면 되네 오오 오이씨 누가 생일 축하에 그렇게 해 너 나랑 뭐 한 30년 알고 사친했니?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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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단히구나 다행이다 도와주 문재인 뭐해 이거 쟁반 노래방이 근데 이제 쟁반이 두개해 번쟈 killing If BUNZO reaches you, your test is over. 아니 죽이려고 달려오는데요? 심벌조 2개 들고? 여기서 갑자기 또 기억력 테스트를 받게 되겠네요. 게임 점점 무서운걸? 어 깜짝이야. 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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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쟤 갠데? 해피 뿔티! 해피 뿔티! 해피 뿔티! 아 저기 있네. 오지마! 오지마! 야야야야! 레드. 레드. 어. 레드. 레드. 레드 그린. 레드. 그린. 레드. 그린. 레드. 레드. 그린. 그린. 블루. 레드. 그린. 그린. 블루. 아 시끄러워. 레드. 그린. 블루. 그린. 블루. 아 시끄러워! 끝인가? 아 라운드 투? 블루. 제이. 블루. 블루. 제이. 하트. 캐스턴마크. 하이. 바이올렛. 아 그만해! 아! 오. 야! 멈춰! 쟁반으로 다쳐! 야! 이거 뭐야 이거! 멈춰! 오케이 오케이 아 멈췄다 멈췄다. 아이 뭐 이 뭐야 이게! 뭐 하는 거야! 어디갔어? 어디갔어? 아 이겼지롱. 트레인 코드 준대. 줘요! 줘요! 어? 줬어요? 아 아 여깄네. 아. 와 팔이 진짜 길구나. 아. 답답하겠다. 어. 여깄네. 띠용! 헉이 형처럼 거미만 와도 팔딱팔딱 뛰면서 놀아주셨으면 좋겠다. 거미 엄마는 뭔가 간접적으로 노는 걸 좋아해요. 나한테 엇과 기억력 게임을 시킨다던지. 그런 식으로 좀 간접적으로 노는 걸 좋아하는 거 같아. 허기 형은 직접 같이 뛰어노는 걸 좋아했는데. 일단은 하나도 안 무서워. 그냥 분위기도 안 무섭고 자꾸 머리를 쓰게 하니까. 이거 최악 이수인데. 호포 게임에서 짜증이 나기 시작하면은 무슨 무서운 게 생겨도 안 무섭단 말이야. 사람이 화가 나면 용감해지거든요. 그러고 이제. 이거 타고 올라가면 되겠죠? 쓰읍. 아니 이거 진짜 별것도 없는 거 있어. 시간을 겁나 잡아먹게 만드네. 이쯤되면 우리가 잡으러 가는 건데. 귀신이 왜 쫓아와주길 바라면서 뛰어가는 우리. 제정신일까요? 이거 또 있어. 아. 제발 그만해. 제발 그만해. 해냈다. 해냈어. 해냈다. 해냈어. 해냈다 해냈어. 또 있나 근데? 이제 그만해. 나는 핑크 스파이더 만나고 싶을 뿐이라고. 아이쿠. 이것도 내가 지금 쫄아있었으면 놀랐을 텐데. 그래.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. 놀라질 않잖아. 짜증이 났단 말이지. 아. 근데 이거. 이거 세 번 해야됨. 엄마가 재밌는 게임이 세 개가 있다 그랬거든요. 이게 이제 첫 번째 뮤직 메모리였고. 이제 두 번째 거 하러 가야됨. 왜 Aufgabe외기. 터 distorted. 이거 약간 두더지 게임 같은 Square aching. get rid of him. 나는 그냥 엄마가 보고 싶을 뿐인데. 어. anesan we're like game that is still a disaster. 이게 또 어떤 엇가 게임을 하게 될까. 어드워. 그냥 두더지 게임이네요? 우리 불쌍한 허기영 또 괴롭혀야 해. 범위가 너무 360도라가지고 쳐들어오는 소린데 이건? 전군 돌각 아닙니까? 들어가요 깜짝이야 드디어 돌진 아 알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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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니 알아요 아 너무 두시간 눌릴려고 아니 이걸 설명을 또 해주는게 어딨어 알아요 어머니 저 아이코 다 알아요 아니 이건 솔직히 무섭긴 해요 근데 이거 근데 그 무서움이라는게 그런 무서움 있죠 죽으면 다시 해야된다 죽으면 다시 해야된다 무서움이 너무 커 그래도 너무 죽기 싫어서 무서워 죽을까봐 아무튼 무서움 아무튼 공포임 아 좀 너무한데 유료 무료의 문제가 아닌데 이거 나는 유료라 복합인줄 원래 무료였다가 사람들이 단순 유료게임가지고 막 뭐라 하진 않아 그쵸? 게임 개발자도 당연히 먹고 살아야지 돈 벌어야지 재밌는 게임 만들면 부자 되야지 하지만 이것은 이것은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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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 들어가 허기형 고양이였구나 이렇게 갸르름대네 쿵쿵거리면서 오는거 살짝 무섭긴 해 아 이거 너무 안보여 그쵸? 이게 의도된 어둠이란 말이야 이게? 색색 갈로다가 허기형 다 만날 수 있네 오 왜이렇게 많이 나와 드디어 있어 아주 터 열 쿵his 아 이거 공포를 느끼면 절대 못 깨 진짜 극 빡r 집중해야만 깰 수 있어요 마음안에 공포심 있다면 절대 못 깹니다 슈퍼 빡 집중해야만 깰 수 있고 어우 눈 아파 어 이래가지고 아까 왼쪽 눈에서 눈물이 미리 났구나 이거 이 사태를 예견한 거야 내 눈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나 이리로 나가면 되나? 아 여기로 줬구나 고마워요 엄마 항상 약속한 건 줘 마지막 근데 세 번째는 엄마랑 술래잡기겠지? 암냠냠 어 더 줄게 초가슨데 이거 어? 더 줄래 더 줄래 할머니네 집에 간 손주들 가자 또 나가는데 또 그랩 퀴즈 내지는 않겠지 아 이쪽이야? 어 허기형인가? 어 허기형이다 허기형 오랜만 이번엔 상자랑 그게 없어 어 핑크헉이야 아 키씨구나 키씨 안녕 그거 내려봐 어 내려 그거 아아 내려 내려 힘 그렇지 어 힘 세다 어 그냥 가는 거야? 뭐지? 약간 걸음걸이가 일하는 걸음걸인데? 학교 건물 막 10시 넘어서 열어달라 그랬을 때 건물 관리인 발걸음인데? 뭐지? 너도 일하고 있니 여기서? 하 하 보아하니까 또 밀어먹을 퍼즐인 것 같네 뾰로르르르르르르르르륵 어 됐다 하 됐나? 이제 쟤만 데려오면 되나? 요거 밀어가지고 나무판자 부수면 되겠죠? 우르르 까꿍 이제 나갈 수 있는 거야? 일단 다시 어 다시 돌아왔다 일단 여기로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네요 스태츄는 뭐하는 게임이야? 스태츄 설마 그건가?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? 허기 지내야? 어우 별게 다 있어 어 시간이 없어 합니다 그냥 이러니까 서양 귀신이 안 무섭다는 거예요 만나려면 내가 노력해야 되잖아 가만히 있어도 쳐들어와야 무섭지 이건 무서울 게 뭐가 있어 여기 안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? 어허허허 무서워 징그럽고 무서워 징그럽고 모르고 쓰러트려버렸어 일어나 일어나 아잠깡 아아아아 어디 보자 오른손 걸고 익명이 압사합니다 그리고 이러면 된거 아닌가? 왜 안됨? 왜 안되지? 완벽하지 않나 지금? 한정이 안좋은거에요? 아 하.. 의의가 없네 의의가 없어 아 근데 그러고 보니까 3이 스파이더랑 하는 술래잡기가 아니었어요 세번째가 3개를 다하면 술래잡기 해주는거네 스태츄는 뭐하는 게임이지? 불 꺼지면 걷고 아아 맞네요 무궁화꽃이 맞네 러버벌 피제이 파가플러를 담아둬요 피제이 파가플러를 담아둬요 피제이 담아둬요 피제이 파가플러를 담아둬요 개무서운데? 어 얜 좀 무섭다 아직 시작 안했어 아직 시작 안했어 이리 가 아직 시작 안했어 시작하면 와야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어 이거 기어 올라가야 되나?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. 아 느려! 느려!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.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.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.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.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. 귀신 디자인은 잘한다. 저건 진짜 좀 무서운데? 지네강아지 자기네 집 강아지란 뜻 아닙니다. 지네 지네가 그 지네가 아니에요. 여기는 어떻게 올라가? 아 일로 가는게 아닌가? 길 자체가? 미디움 하드 이지? 미디움으로 간다. 얘는 계속 오는거야? 얘는.. 이런 놀이공원을 만들었대. 뭐 이런 놀이공원을 만들었대. 쟤는 좀.. 지네 모양이라가지고. 쟤는 다른 놀이공원을 만들열대. 이런 놀이공원을 만들어냈다고? 양쪽의 quelques 아 이거 안되는데? 무섭다 여기는 여기는 인정 무서워 무서워 오지마 오지마 아 왜이렇게 짧아 왜이렇게 짧아 빨리 불 좀 오래거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어 잠깐만 나 다 어? 나 닿았는데? 뭐야 어디로 가야 돼? 어 잠깐만 어디야? 길이 어디야? 오 오는데? 아니 아니 갇혔어 나 아니 길이 어딨? 아니 갇혀가지고 막 가만히 있어도 막 두두두두두두거리는데? 아니 갇혔다고 가 나 갇혔다고 엄마 강아지야 나 움직여도 근데 쟤가 뭐 반응을 안하네 아니 뭐야 어디로 가야되는 거야 어? 걔도 갇혔어? 이 아래 갇힌건가? 쟤 왜 저기있어? 뭐야 이게 뭔 상황이야 아니 어디로 가야돼? 아 저기인가? 아 저쪽으로 가는건가보다 이거 왜 안잡힘? 어 안녕 어디가? 하하하하 아씨 어디로 가야되는거야 아 스트레스 주네 어어 됐다 어 해치웠나? 쟤 뭐야 근데? 왜 나한테 안오는데? 나한테 애초에 관심이 없는데요 여기 들어왔는데 뭐 할게 없네 강아지 계속 저기로 가는데? 쟤가 갇힌거야? 착하다 강아지 계속 나 따라오는거구나 하하하하 귀엽네 진짜 강아지같다 근데 여기서 또 길을 잃었단 말이지 나는 아 아 구멍이 있었구나 왜 자꾸 두근 두근 거리지 biraz 만나기 어어 그쵸 그건 너무했지 그죠? 우리는 다시 봐라 진짜 엄마 잔소리 같네 음 듣기 좋아 아 이렇게 패밀리가 있네요 마미 롱레그와 패밀리 애기 귀엽다 이거는 진짜 귀엽게 잘 만들었는데 얘네는 허기형은 그래도 뭔가 무서운 이빨 이런거라도 가지고 있는데 그라데이션 분노까지 완전 진정 어머니 그 자첸데 혼자 잔소리 하다 갑자기 화나심 잔소리 하는데 대꾸 안하면 이제 더 화나거든요 무화꽃이는 좀 재밌었다 근데 이게 버그 때문인지 원래 그런건지 쟤가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나 혼자 그냥 겁먹었어 상상공포였어 사실 쟤는 날 죽일 생각도 없었는데 피해망상이었어 문 열어주세요 아 젠장 아 이거 또 있어 플러그 네잉 어 됐다 아 해냈다 거미가 줄을 타고 내려갑니다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인가 드디어인가 어 우우 신난다 드디어 엄마와 숨바꼭질 와 또 숫자를 세주네 저렇게 친절할 수가 거미가 줄을 타고 내려갑니다 왜 안 찾으러 오지 찾으러 와요 날 봐 날 봐 날 봐 또 아무도 안 쫓아오는 거야 라운드가 그냥 뛰고 있는데 이 문만을 이렇게 또 왜 색깔별로 레버가 있는 거야 어째서 어째서 순서네요 빨파초 빨파초 순으로 하면 되겠네 아 이거 진짜 엄마가 같이 공포영화 보자고 무서운 책 보자 그래가지고 무서운 게 딱 좋아할 줄 알았는데 수확 귀신인 느낌이네 배신감 개 느끼네 진짜 선우야 무서운 책 보자 이래서 당연히 무서운 게 딱 좋아하겠지? 개 재밌겠다 재밌게 봐야지 랜덤 엄마가 수확 귀신 들고 와가지고 엄마 왜 수확 귀신을 들고 왔어요 난 무서운 게 딱 좋아 보고 싶다고 텐데 아 공개 그대로 튀면 되나 insella 막혔는데 막혔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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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어디로 가야돼 자신만 봐도 있습니다 지나가나? 갔나? 어? 그래도 여긴 막혀있는데? 아 다시 일로 가야되는건가?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넣고 돌려 나가면돼? 아 엄마 어디계세요 엄마가 여러 명? 뭐야 이거? 하나가 아니야? 일단 이걸 당겨야 뭔일이 생기나봐 일로 못가 일단 여기까지 오고 어 여기 일로 아 깜짝이야 길을 외워야 도망갈 수 있겠는데? 이번엔 드럼프가 없네 도망쳐 도망쳐 이 맛이지 바로 이 맛이야 아 잘못 왔다 그럼 죽어야지 아버지가 즐거운 일이 많으신가봐요 웃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로와서 그 다음에 어허 공중이구나 아하 한평생이 지난 후 스타벅 이번엔 이번되야말로 성공이다 할수있어 할수있어 아악 아악 아 으아아 어어어어 어 simplement 어어어 끝이야? 이게 끝이야? 뭐야 이게 끝이야? 더 있죠?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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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열어 빨리 열어 어어어 어어어 어라 어 엄마 꼈다 어 엄마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무슨했지? 당신이 멤버들에게 뭐야 저건? 수거해가는데? 아니 왓더팍 왓더팍 진짜 끝이었어? 갈아버려 그냥? 나쁘지도 않은데 사실 저 핑크 스파이저가 나한테 뭐 한건 없거든요 뭐 하긴 했나? 여러 번 죽였나? 아니 근데 저렇게 잔인하게 죽을 정도로 비호감 스택이 쌓이지 않았는데 저렇게 잔인하게 죽을 정도로 그렇게 나쁜 인형인가 싶은데 여러모로 참 길 못찾고 저 점프 못하는거 비웃어서 그런가? 아 그냥 내 피지컬이 안좋았던건데 이게 챕터2 아까 보니까 여러명 있었는데 하나가 버그로 두개 이상 보인건가? 버그인가? 분신술 쓰는거다? 어? 뽀비다 뽀비 어? 마지막 코드? 그를 죽였어? 응 좋아 트레인으로 운행할게 우리는 떠나가야 돼 뽀비가 더 무서운데 핑크 스파이더보다 뽀비가 훨씬 무서운데 이제 같이 기차타고 나가면 되나? 위험해서 그런가? 아 트레인코드 이거 설마 내가 다 입력해야돼? 네 아 이러면 이제 출발할 수 있나요? 수학기신 끝?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출발합니다 제발 이 기차 이름 무지성 트레인이었으면 좋겠다 오오 근데 뽀비는 어디갔어? 뽀비랑 나랑 같이 가는거 아니었나? 퓓 약간 일호선 소리 나는데? 난 너무 무서웠어 그 케이스에 돌아가셨어 근데 너가 멈추게 되었다고 멈추게 되었다고 죄송해요 너는 떠나지 못해 넌 너의 누군가 이렇게 돌아가셨어 하하하하 너는 그 케이스에 얼마나 오래 걸렸어? 너무 오래갔지 가지마 나랑 여기서 평생 놀자 그치 이래야 챕터3가 되죠 대충 가지 말래 왜냐면 챕터3도 나와야 되거든 가지말래 파삐가 파삐가 딱 흑막같이 생겼어 그죠? 오 신탄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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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 안 멈춰 다 쳐버릴거야 내 잘못 아니야 안 멈춰 난 레버를 당기지 않는다 안 당기면 죽나 멈춰야되는거 같기도 멈춰 멈춘다고 멈춰지나 괜히 멈추받고 고장났잖아요 내 피야? 장난감각이 얼마나 큰거야 이거 정신을.. 정신을 잃었어 파삐가 치료해 주겠죠? 아 여기까지가 바로 파삐의 플라이 타임 플라인 아 웹 대충 스토리는 저 핑크 스파이더가 마미가 파삐를 가둬놨는데 주인공이 그걸 풀어줬고 당연하게도 마미보다 더 위험한건 파삐였고 주인공은 삽질을 했고 열심히 전류 퀴즈를 풀고 로프 반동을 하고 챕터3에서 만나요 입니다 챕터3는 좀 더 쉽게 갔으면 좋겠네요 이게 진짜 머리를 자꾸 쓰다보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무서워 원이 훨씬 재밌었다 파삐 플레이 타임 여기까지 GG 구독해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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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